한국국토정보공사 아니면 아직은 뭔가 좀 더 남은 것이 남아있는 상태인지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통신주들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아예 기본이 없애버리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이슈들은 어떻게 결국은 요금 할인폭을 좀 상향 조정하자라는 얘기와 그리고 보편적 요금제를 한번 출시를 해보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었다라는 거 물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 통신서비스 업체들한테는 조금 악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정부가 하라면 했던 게 대부분의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아 이번에는 안 된다 여기까지 물러나버리면 조금 우리 기업의 그런 수익성이 너무나 많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결국은 지난번에 이게 발표가 된 후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회사에서도 이제는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 이슈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단락 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5G라는 시대로 간다면 가장 빨리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게 바로 이 통신 서비스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유 폐지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없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회랑 기업이랑 시민 단체 등에 참여해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고 구성을 해갖고 분리공시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일단락으로 됐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선적해 있는 과제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적으로 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통신비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온 거는 일단은 뭐 2천원 개인당 2천원 인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정부에서도 마음에는 안 들고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 들고 기업도 역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관건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뜰폰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결국은 통신비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알뜰폰을 얼마나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부분도 역시 일단은 여전히 통신사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역시 사이동통신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계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금이 2조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조 이상 들어올 만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알뜰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혹은 외국계 자금을 끌어온다라고 했을 때 대주주의 지분은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대주주로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마음대로 통신민화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또 관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2조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당근책을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또 다른 통신사들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SKT라든가 KT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SKT 자체만의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청 2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1번가도 해외 쪽에서 자금을 가지고 오고 SK 플래닛을 분가를 좀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은 이 KT와 SKT의 호재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단기적인 악재는 일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악재는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SK텔레콤과 KT는 오래됐는데 LG유플러스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SKT나 KT 같은 경우는 5G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기술을 계속적으로 사물인터넷 모멘텀 크지 않나요? 사물인터넷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인공지능 스피커 쪽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라든가 SKT의 누구라든가 혹은 기가 지니 같은 경우 KT가 나왔는데 LG유플러스는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단계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만들어진 후에 5G 쪽으로 시동을 걸 텐데 그 전에 선점할 수 있는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기본료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SKT라든가 KT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어요 근데 사실 LG유플러스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이 5G 시대에 누가 선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제 4G 시대의 그 초입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4G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었던 기업은 SKT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선두에 나섰던 것은 사실 LG유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4G에 조금 뒤늦게 대응을 한 기업이 바로 KT였었다라는 거죠 이제 5G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투자 계획이나 이런 집중 현상이 나오게 되면 KT가 이제는 가만히 있겠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4G 투자에 대한 어떤 자금 횟수나 감가 상당히 여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5G를 없는다는 사업들이 이제 어떤 재무적 부담을 가져오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 등이 좀 시장에서 논의됐었던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사업 쪽으로 좀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ESS 사업 쪽으로 하고 2차 전지까지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2차 전지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이제 수주를 주려고 하는데 이게 수주가 받을 수가 없을 만큼 이제 2차 전지도 꽉 차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정책당국과 통신사 그리고 가계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불만일 수밖에 없는 이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어떤 정책당국의 어떤 강한 의지를 통신사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통신요금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이를 통신사가 수용한다라는 가정을 할 때 과연 이 통신 3사에 대한 실적 변화는 어떤 식의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뭐 요금 할인율 같은 경우가 5% 정도로 좀 확대가 되면 가입자가 이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쪽 가입으로 좀 많이 바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으로 하면 2800억 정도가 감소가 될 것이라는 이런 증거사 레포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뭐 또 보편 요금제에 출시가 된다면 영업이익이 한 3200억 가이가 지금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시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한 분기에 벌어들인 순위에 한 4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800, 3200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엄청나게 큰 이런 숫자가 감소가 되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뭐 통신서비스 업체들한테는 악재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KT랑 SKT, 그 다음 LG 플러스의 증권사 시각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 5월달부터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목표가가 변경이 크게 되지는 않아요 뭐 삼성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도 삼성증권에서도 SK텔레콤을 29만원에서 31만원 보통 30만원에서 30만원 선으로 보고 있고요 KT도 역시 뭐 대신증권이나 이베스트를 보게 되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유플러스도 동일합니다 이게 5월달부터 나온 리포터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목표가가 변경 전과 변경 후가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월달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도 역시 통신비 인하를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이제 22일까지 얘기가 대책이 나온 후에 증권사들의 시각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실적에 대한 악재는 있습니다 근데 한편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되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될 가능성도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요금제를 계속적으로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악재는 뭐 진짜 된다라고 한다면 악재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또 통신사들의 반격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증권회사에서의 시각은 아직은 크게 바뀌진 않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그 시점을 좀 잡아도 되는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은 우리가 가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좀 급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주가를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상하게 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신 서비스 이외에 지금 현재 아랫단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실제로 SK브로드밴드 쪽에서도 숫자가 잘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창출해 주기 위한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5G 시대로 넘어가려면 가장 먼저 깔아야 되는 게 바로 이 통신 서비스다라는 거 이거는 필수불가량이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막 깔았는데 요금을 인상을 안 해주면 그 통신서들은 굳이 우리 안 깔 거야 우리 굳이 이렇게 깔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열심히 깔아야 되는 시디기는 분명히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윈윈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정부의 길을 조금이라도 살려주고 우리 기업도 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아마 절충안이 분명히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여러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가게와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권익을 찾아주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어떤 차세대 이동통신 등에 대한 어떤 투자 등에 대한 관심 등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 초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5G 시대가 본격 도입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요인 등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5G에 대한 어떤 투자가 통신사들 사이에서 본격 확대된다고 가정을 할 때 투자자들이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범주와 카테고리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확인을 먼저 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아직까지 국제 표준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2020년에 국제 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4이동통신이 되든 안 되든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예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5G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부품주, 기지국,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MW와 에이스테크가 RRH 부품 쪽에서 증권사에서 좀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자망 장비 쪽으로 보게 되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지국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측 장비에서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이노와이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 커넥터의 경우는 오이 솔루션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5G에 대한 밸류 체인 안에서도 표준 기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수예는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떤 성장 가치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적 아이템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분야 등이 결국 접점의 통신 분야가 지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통신료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논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어떤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통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생각해 본다면 통신주에 대한 어떤 미래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꼼꼼 체크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전권의 김건진 팀장 가운밸리인베스트의 유호성 대표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